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먹는 과자는 없고요. 한국에 없고요. 그래서 평소에 약간 새우 과자나 해산물 그런 과자를 좋아해서 이런 것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멤버들이 같이 많이 먹었어요. 맞아. 제가 금방 없어져요. 플라이스가 완전 좋아하는 과자. 연습실에서도 연습을 도와주는 과자. 맞아. 까줄게. 이렇게 까고 싶어. 뭔지 알지? 바삭하고 약간 그런 살짝 과자예요. 근데 가벼워서 짜지 않아요. 맞아. 너무 짜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독성. vida가. 너무 잘하는 상자예요. 아말들! dürfen 너무 맛있다. 하하하하하. 무엇과 늦은 뱁들은 모두들이 하사해주셔서 그런 테리에 저처럼 탱글자여? 이렇게 하면 혼자서 돌을 찍어서